음악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유가 상승과 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8.5%까지 올라 가구당 월 327달러, 연 4천 달러나 더 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30개 주에서 BA2 하위 변이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다시 마스크를 쓰는 지역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했던 용의자가 하루 만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의 새 입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만큼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수요가 폭등하자 항공사들은 항공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 국내선 항공권의 가격은 35%, 국제선 요금도 평균 20%나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름 성수기 항공권 가격도 자가격리 해제 등 여행이 수월해짐에 따라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에도 올여름 보복여행 수요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NBC는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유가 상승과 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미 국민들은 지난달 국내선 항공권을 사는 데만 88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지출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폭발하는 수요와 함께 항공료가 대폭 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다면 지난해보다 평균 342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대비 35%, 3년 전보다는 11% 더 비싸진 것입니다. 국제 항공료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인천까지의 6월 성수기 항공료는 지난해 평균 2,500달러에서 올해 3,100달러로 20%나 급등했습니다. 버지니아의 한 한인 여행사는 여름이 다가오고 한국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풀리면서 항공권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밝혔습니다. 여행사 측은 또 높은 항공권 가격에도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보복여행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올여름 항공권은 예약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 상승이 있고 또 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방학 시즌이 됐으니까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자가격리 해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가격이 더 오를 공상도 있지만 여름의 성수기를 대비해서 예약을 미리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록적인 유가 상승과 여행 수요로 여름 성수기가 다가올수록 항공료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류는 올초 대비 50%, 1년 전보다는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항공 운임 상승으로 미국의 항공사들은 이번 2분기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6대 항공사 예약을 추적하는 어도비의 자료를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항공사들의 예약은 2019년 대비 3% 증가한 반면 매출은 8%나 늘었습니다. 델타항공도 2분기 매출이 2019년 대비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분기에는 팬데믹 이전 매출 대비 84%, 연말이 되면 97%까지 회복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월에 8.5%까지 치솟아 가구당 월 327달러, 연 4천 달러나 더 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에 월 296달러, 연 3,500달러에서 더 늘어난 겁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물가의 고공행진이 10개월째 이어지고 매달 악화됨에 따라 미국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올 일을 7.5%, 2월에는 7.9%, 3월에는 급기야 8.5%까지 급등해 매달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민들이 상시 지출해야 하는 휘발유 값은 1년 전보다 48%나 급등해 있고 식품값은 9% 올라 있습니다. 주거비는 5% 올라서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렌트비는 전국 평균이 1,792달러로 1년 전보다 17%나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5% 급등함에 따라 미국민들은 생활비로 가구당 월 327달러, 연 4,000달러 가까이 더 쓰게 된 것으로 무디슨은 새로 추산했습니다. 2월에 7.9% 상승했을 때에는 가구당 월 296달러, 연 3,500달러 더 쓸 것으로 계산됐는데 그보다 더 증가한 겁니다. 미국민 서민들은 특히 올 한해 유가급등으로 2,000달러 이상, 다른 물가급등으로 1,000달러 이상을 더 지출하게 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의 고공행기는 미국민들에게 굿뉴스와 밴뉴스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굿뉴스는 3월에 물가급등 8.5%가 피크,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는 다소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은 비연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가 3월에 다소 추춤했는데 이를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다소 진정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밴뉴스는 물가급등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해도 너무 느리고 소폭으로 진정돼 하이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내년 여름철까지는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세금린상으로 수요를 냉각시켜 물가를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급격한 인안은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개인소비지출지수인 PCE로 6.4%인 물가를 올 연말 4.3%까지 낮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2배 이상 높은 고물가가 올 한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내년 말에나 연준 목표치인 2%에 다가서는 2.7%까지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에서 BA2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 감염의 86%나 차지하면서 30개 주 이상에서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공포와 혼란까지 재발되진 않고 있으나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는 지역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 전염병에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가 급속히 번지면서 미국 내 신규 감염의 86%나 차지하는 지배종이 됐다고 CDC가 밝혔습니다. 전주 신규 감염이 75%였던 걸 감안하면 매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시를 포함한 동북부 지역에선 신규 감염의 92%를 차지해 거의 전부가 BA2 하위 변이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들이 결합한 새로운 변이 XE, XL 등도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에서 BA2 하위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 내 신규 감염자들은 하루 평균 2만 9천 명에서 3만 1천 명 사이로 2주 만에 8% 늘어났고 매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30개 주 이상에서 신규 감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워싱턴 DC는 73%, 버지니아 35%, 메릴랜드는 36%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52%, 필라델피아 50% 등 대도시들에서 신규 감염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BA2 하위 변이에 주요 인사들이 대거 감염되고 있습니다.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수정 콜린스 상원의원, 애덤 슈프 하원정보위원장,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메릭 갤런드 연방 법무장관과 진아 레이몬드 상무장관이 감염됐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해제했던 실내 마스크 쓰기를 다시 의무화하는 지역과 기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실내 마스크 쓰기를 다시 의무화하고 4월 18일부터는 단속까지 실시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호키스 대학 등 명문대학들은 봄학기 동안 강의실 등 실내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다시 의무화시켰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항공기와 기차, 버스 등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는 4월 18일자로 만료되는데 최근에 신규 감염 확산을 추적하고 있는 CDC에 의해 일단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BA2 하위 변이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중증 입원과 사망은 아직도 줄어들고 있어 코로나 공포와 패닉이 재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대통령 의료고문은 BA2 하위 변이로 신규 감염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감염 사태 재확산이 벌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보건 전문가들도 올 봄에 신규 감염 환자들이 늘어나더라도 여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독감과도 같은 엔데믹 풍토병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브루클린 지하철역 총기난사범이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붙잡힌 용의자는 객차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총격을 가해 승객 2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는데요. 뉴욕 경찰당국은 수백 명의 경찰관과 연방수사관을 투입해 밤새 수색에 나섰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했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프랭크 제임스로 어제 오전 출근 시간에 객차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총격을 가해 승객 2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뉴욕 경찰당국은 프랭크 제임스를 체포하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과 연방수사관들이 투입됐으며 용의자의 주소지였던 필라델피아와 위스콘신 지역을 밤새 수색한 끝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당국은 당초 이번 사건을 테러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범인이 미리 방독면을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뉴욕 지하철은 오늘 전면 정상 운행됐습니다. 현재 뉴욕 지하철역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기 난사에 의해 다친 부상자는 총 10명, 연기를 흡입하거나 공항 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13명입니다. 올 들어 뉴욕에선 총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까지 뉴욕에선 총 296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260건 대비 30건 이상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뉴욕의 지하철은 사고 처리라는 오명을 벗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는 아시아계 여성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 선로로 떠밀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뉴욕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 최고의 명문 과학고등학교인 토머스 제퍼슨 고교의 새 입시 정책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새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16개 주 법무장관이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 엇갈린 판결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질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새 입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옴에 따라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의 새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공화당의 제이슨 미아레스 장관은 텍사스와 조지아 등 16개 주 법무장관들과 공동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TJ고교의 새 입시 정책은 연방제4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심이 되거나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지니아의 제이슨 미아레스 주 법무장관은 페어백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2020년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TJ고교의 입시 정책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J 과학고의 입시에서는 학교 성적 GPA 뿐만 아니라 영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시험을 별도로 치러 성적 우수자들을 선발해왔지만 아시안 학생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별도 시험을 폐지하고 문제 해결 기술 등 다른 요소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 입시 정책으로 절대 강세를 보여온 아시아계 학생들이 인종의 다양성 강화라는 이유로 성적이 우수한데도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밀려 탈락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새 입시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TJ고교 신입생과 재학생의 70%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새 입시 정책으로 성적이 우수한데도 사실상의 인종 쿼터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밀려 탈락하는 아시아계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이에 TJ고교의 새 입시 정책은 상당수 학부모들로부터 잘못된 기계적 인종별 균형, 역차별이란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새 입시 정책은 용납할 수 없는 인종별 균형 시도라며 중단 판결을 내렸지만, 리치몬드 소재 연방 제4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2대 1의 결정으로 1심 판결을 깨고 계속 시행하라는 정반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버지니아를 비롯한 16개 주의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연대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대학의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이 아시아계 학생들을 역차별한다는 소송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해놓고 있어 TJ고교 새 입시 정책도 같은 차원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협 구도가 6대 3으로 기울어 있어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서 역차별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TJ고교의 새 입시 정책과 하버드대학의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한인 등 아시아계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